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믿는 자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아 귀신에게 굴복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대적하는 방법을 잘 간증한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의 간증, 내 사유의 귀신 문제 나는 귀신들의 영역을 들여다본 의화로서 종종 내 사이 보디 헤리슨의 이야기를 들어 말한다. 그는 1963년도 가진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많았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려 있지는 못했다. 직장 생활을 지속하지 못했다. 일을 갑자기 그만둬버리곤 했다. 교회에도 오래 다니지를 못했다. 한때는 교회에서 찬양대 지도하곤 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번에 그를 보려고 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로 걸어와서 내 얼굴에 담배 연기를 품어대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사랑할 뿐이다.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는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들락날락하는 신앙이었다. 1963년 10월에 버디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순복음 실업인의 연회에서 토요일 밤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 순복음 실업 인회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성령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털사에 와 있었다. 우리는 한 지역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식이 시작하셨다. 5일 밤이 아니라 집회는 8주간 계속되었다. 나는 그 8주간 동안 하루에 두 번 오전과 저녁 예배를 인도했다. 어느 날 오후 예배와 예배 사이에 나는 한 주일 학교 방에서 저녁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 몸이 피곤해 있었기에 카펫에 등을 대고 납작 누워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사이 보디에 대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디 주위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셋이 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 보디가 인도를 걷고 있는 게 보였다. 마치 작은 강아지들이 사람이 뒤를 따라가도 귀신 셋이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생김새는 작은 강아지 같지 않았다. 그들은 온숭이 같이 생겼다. 크기도 그만하고 말라 보였다. 하나는 인도 오른쪽 가에 또 하나는 왼쪽 가에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귀신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왼쪽으로 돌면 왼쪽 귀신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가운데 귀신에게 굴복할 것이다. 가끔은 그가 거의 딴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보디가 굴복한 귀신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곤 했다. 친척들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했다. 보디는 이해가 안 돼. 혹 정신분실증 환자 아냐? 하지만 보디는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단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마귀에게 굴복하여 당신이 원할 때마다 마귀가 당신을 지배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육신에 굴복하여 육신이 당신을 지배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이 당신을 지배하게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당신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중 어느 것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귀신들에게 말하라.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책동을 중지하라고 하라. 그들에게 중지를 명령하라. 주님께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클라우마에 있고 버디는 텍사스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영의 영역에서는 고려라는 게 없다. 내가 말했다.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버디 주위를 따라다니는 너희 도로운 새의 귀신들은 모두 너희 책동을 중지하고 너희 활동을 중단할 지어다. 나는 일어나 앉은 자세를 취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했다. 귀신들에게 활동을 중지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버디에게서 떠나갔다. 버디에게서 귀신이 떠난 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10일 이내로 그에게 직장이 생길 것이다. 그는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다른 일을 할 때까지 그 직장에 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이 버디는 지금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이 생길 것이고 주님이 또 다른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인데 그때가 올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것을 종이에 적고 날짜를 쓰고 그것을 내 가죽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번에 내가 버디를 만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버님 직장을 잡았어요 라고 했다. 내가 알고 있지 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적어둔 종이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내 사이 버디는 날짜가 적힌 그날로부터 10일을 세더니 아버님 제가 직장을 얻은 바로 그날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 직장이 오래 있었고 성공을 거두었다. 직장에서는 그를 부지배인으로 임명하고 이에 다른 사업의 지배인으로 그를 임명하길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네아폴리스로 부르사 어느 교회의 잔양대장으로 일하게 하셨다. 내 사이가 일했던 그의 상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 젊은이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가 미네소타로 떠났는데 주급 100달러의 잔양 리더로 일한다네요. 내가 그에게 연봉 2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사업을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18개월 이내에 3만 달러를 주겠다고 보장했지요. 5년이 지나면 그는 틀림없이 5만 달러 내지는 6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 귀신 셋이 그에게서 사라진 후 이전의 모습은 그에게 전혀 없었다. 그 이후 그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다. 결국 내 사이 버디 헤리스는 목사가 되었다. 버디 헤리스는 목사는 국제회의스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를 창립하여 전세계 일천력의 교회와 관계를 맺고 활동하면서 카리스마적인 계열의 책들을 출판하는 최대 출판사 헤리스는 하우스를 설립했고 회장으로 섬겼다. 버디 헤리스는 목사는 오클라워마주 탈사에서 회이스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를 설립하여 시무하기도 했다. 그는 또 헤리스는 하우스 출판사의 회장이기도 하다. 오직 주님의 일을 활발하게 하다가 1998년에 소천했다. 그는 거듭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온승이 같이 생긴 귀신들이 따라다녔을 때에는 그는 귀신에게 굴복당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귀신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은 떠났고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직장생활과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명을 다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간증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항상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